강원도가 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로 진행하는 초등학교 아침 간편식 제공 시범사업 참여학교를 오는 24일까지 모집합니다. 강원도는 5월 말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시범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오는 9일과 10일 학교와 급식지원센터 관계자들과 업무 협의를 가질 계획입니다.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침 식사 결식률은 10%, 중고등학생의 경우 34.6%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